국립대 분위기에서는 상상 못할 두 가지 획기적 변화 추구 교수진의 연구 경쟁력이야말로 그 대학이 보유한 최고의 콘텐츠라는 생각하에 나는 연구력 증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그리고 나는 당시 국립대 분위기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두 가지 획기적 조치를 시행했다. 먼저 세계적인 연구 전원의 논문을 발표하여 본인의 학문적 성과를 입증받음은 물론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교수들에게는 당시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파격적인 연구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세계 3대 과학 전원의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1억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또 한 가지는 당시 대학 내에 만연한 무사 안일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교수 퇴출제 도입과 승진 요건을 서너 배로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이었다. 한 번 교수가 되면 퇴직할 때까지 정렬을 보장 만든다는 생각이 당시 국립대학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물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극소수의 몇몇의 분들은 이와 같은 지위의 안정성에 숨어 연구와 강의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당연히 그분들의 태만으로 인해 피해자는 지혜자인 학생들에게 가게 됐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입학 희망생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믿음, 특히 교수진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 학습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기대 위에서 벌어진다. 즉 교수의 테마는 본인에게만 귀책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존립 근거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2차적인 피해로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는 동료 교수들의 의욕상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도 있다. 나와 대학본부에서는 전체 단과대학을 모두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교수에 봐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 또한 교수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설득의 예상 밖 성과. 연구 장려와 부실 교수 퇴출이라는 우리 대학의 조치는 사실 대학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질문과 본인의 역할을 회복하자는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조치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위기의 순간에 돌아봐야 할 곳은 출발점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개 현실적 저항에 부딪혀 시도하지 못했던 일일 뿐. 이와 같은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연구 장려 제도를 시행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우리 대학은 논문 증가율 전국 1위라는 놀라운 도약을 이뤘다. 그때 나는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었다. 혼란과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 대학에는 놀라운 저력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한 일은 사실 흐트러진 바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 학교 분위기가 안정되자 이내 우리 교수진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우리 대학이 본교대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제대로 설정됐음이 증명된 셈이었다. 이 무렵 내가 얻게 된 동료 교수들에 대한 신뢰감은 이후 내 행보에 가장 큰 격려가 됐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난 구성원들과의 끊임없는 경청과 소통으로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정하면 그 뒷일은 모두 우리 구성원들이 감당해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나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학습환경 개선에도 주력. 큰 호응. 학생들에 대한 학습 의혹 고취와 학습 여건 개선 또한 내가 심혈을 기울인 일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학교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학생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야 하는 주체적인 존재이며 학교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환경 개선에 대한 내 생각은 이처럼 상식에서 출발했다. 이걸 나는 학생은 고객이다. 라는 일종의 구호로 단순화했다.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 전체적인 교과 과정 개편을 하는 것이었다. 특히 전북대의 고유성, 전북대 학생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교양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위해 기초교양 교약원을 설립해 학과와 전국에 상관없이 전북대 학생이라면 모두 배우고 익혀야 할 교양과목 개발에 전력하도록 했다. 글쓰기, 판소리나 단소배우기와 같은 전북대만의 교양과목이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또한 이공계의 경우 수학과 같은 도구학문을 기초학문을 지정하여 본격적인 전공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자신의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 우리 대학은 2014년 교육부의 학부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2기 연속으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영예는 모든 대학이 따고 싶은 타이틀이었다. 4년 단위 사업으로 시행되는 에이스 사업에 2기 연속 선정된 대학은 전국적으로도 전북대가 유일했으며 에이스 수행 대학 중에서도 베스트 가리는 심사에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학생 경력 개발 플랜 전국 1위, 학생 1인당 교육비 전국 1위, 국제바 분야 국립대 1위, 해외 파견 학생 수 전국 2위 등 학생 복지를 위한 모든 일에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쏟아 부었다. 이로 인해 재학생 대학 만족도 평가에서 역시 전국 1위라는 성과가 도출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학생들을 위한 대학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내가 총장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라고 여기는 것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새 중앙도서관의 객반이다. 학생들이 거기 모여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나는 즐거움과 조바심을 감출 수 없어 도서관 직원들이 너무 자주 찾아온다고 타박할 정도로 신축 도서관 현장을 찾고 또 찾았다. 하루에 대섯 번을 찾아간 적도 있으니 아닌 게 아니라 도서관 직원들이 불평할 만도 했다 싶다. 내가 도서관에 이렇게 애착을 보였던 이유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시임장은 바로 도서관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외국 대학을 순방하는 일이 생기면 나는 꼭 그 대학의 도서관부터 먼저 찾았고 인상적인 도서관 시스템이나 시설은 메모하여 꼭 우리 대학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했다. 앞서 이야기한 법대 정연학사 때의 경험을 살려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노트북 등을 들고 와서 공무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충분히 쾌적하고 또 방음이나 도난, 사생활 보호에 대비되는 있는지 모두 살피려고 애썼다. 세계적 규모의 연구소 유치, 성공 교수와 학생과 관련된 각종 제도 정비나 기구, 시설 구비가 어느 정도 마련물이 되자 우리 대학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동안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취임초 500억 규모의 외부 연구비 수주 규모가 2년 뒤 1,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2010년부터 내리 3년간 우리 대학은 교수린당 연구비 국립대 1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연구소들이 속속 우리 대학에 들어온 것 또한 내가 크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다. 대학본부의 기획이나 지원만으로 거디 연구소를 우리 대학에 유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연구소 유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대학 교수진이다. 그야말로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이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국내배 유수대학과의 경쟁 속에서 승리한 것 아닌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역량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데 있어 내가 기여한 게 있다면 오직 우리들이 가진 힘을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뿐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5위급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한국대학 최초 식물공장이자 최대 규모인 LED 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 세계 4위 규모 대형 풍동실험센터가 속속 우리 대학에 자리를 잡았고, 미국 최고의 국립연구소로 평가받는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와 로스 알라모스 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한 것은 그 절정이었다.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는 원자력의 아버지로 알려진 오펜하이머 박사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미국의 국책연구소로, 미국의 우주개발 등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과학기술력의 최첨단 연구소인 탓에, 설립 이래 해외 분호를 낸다거나 해외 연구소와 공동작업하는 것을 미국 국가기술보호자만에서 엄격히 통제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이런 미국 최고 연구소가 먼저 우리 대학을 찾아 함께 연구하자고 제하다 보면서 세계과학계는 전북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 현재 이 연구소에서는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레이저 시스템이나 초음파, 전파, 영상파 분야 등의 공동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특성화 차원에서 고창에 한옥종합기술센터를 세우고 한옥건축대학원을 설립한 일이나 몽골국립농업대학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일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에 있는 전북대학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들이 미래문명의 진보에 기여하고 전북대 연구소를 거친 국내외 석학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 세게 알려질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세계적인 연구소를 유추하고 설립함으로써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국립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늘 생각한다. 대학 구성원 모두의 힘이 전북대 신화의 원천. 지금 돌이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사실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다. 취임 초기에 있었던 익산대회의 통합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지역 내 갈등이나 소외 정서와 맞부딪혀야 했고, 로스쿨 유치 과정에선 지원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발표일까지 손에 땀을 쥐고 추위를 지켜봐야 했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늘 반대하는 분들이 있게 마련이고, 설득과 소통을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가는 과정에 전혀 예상치도 않은 변수가 발생해 일이 틀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때마다 나는 진솔한 소통의 가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고, 다행스럽게도 많은 일에서 학내 구성원은 물론 학외의 도움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내가 거둔 성과가 있다면 그건 오직 많은 분들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북대의 놀라운 도약은 내 힘이 아닌 당시 구성원 모두의 힘으로 이룬 것이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총장 퇴임 시점에 나는 과분할 정도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 쑥스러웠지만 그때마다 난 구성원을 대표하여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민망함을 견뎠다. 하지만 꼭 하나만은 자랑하고 싶다. 취임처 난 2010년 국내 10대 대학 진입, 2020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란 기치를 세우고 함께 달려가자고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의욕은 좋지만 너무 높은 목표를 잡은 게 아니냐며 현실적 염려를 전하는 분이 많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일종의 구호 정치 아니냐는 힐란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우리 대학은 중앙일보 평가에서 평판도를 제외하고 국립대 1위를 차지했고 2015년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는 74위에 올랐다. 제한 당시부터 나는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마침내 그것이 현실적인 성취로 다가오자 나도 모르게 벅찬 감격이 몰려왔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은 결과였다. 만약 우리가 서로 불신했다면 우리 대학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혼란을 헤쳐나오지 못한 채 예전의 영광이나 읊고 있는 대학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현재 전북대학교의 몇몇 학과는 세계 100위권 수준의 명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용투림이 또 다른 도약의 동력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3차 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명실상부하게 전북대 위상이 세계 명문대 수준으로 솟아오르기를 오늘도 나는 기원하고 있다. 믿음과 노력의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이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미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 그게 인류가 이제껏 서로 끌고 밀어주며 걸어온 길이다. 도울 김효곡 선생님과의 만남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학창시절, 대학교수 시절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인생의 멘토를 만났고 여러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만남은 배움이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착한 사람을 만나면 그 행시를 본받을 것이며 못된 사람을 만나면 그 행시를 보고 나의 잘못된 점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도울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사상가이자 철학자로 이미 TV 특강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분이다. 고려대 생물학과와 철학과를 나오신 후 미국 하버드 대학원과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대만 국립대 대학원 등에서 공부하신 분이다. 나와 도울 선생님과의 인연은 이렇다. 어느 때인가 도울 선생님과 3, 40년 전부터 교류회원 나의 지인으로부터 도울 선생님이 전주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그러는 중 작년에 도울 선생님이 쓰신 교육입국론이라는 저서를 접하게 됐다. 책 내용은 교육을 통해 국가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었다. 너무 반가웠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 평소 내가 생각해온 교육철학과 거의 비슷했다. 사실 나도 일찍이 2006년 12월 전북대 총장의 취임한 직후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파도가 있었다. 교육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전북은 타지역에 비해서 인구, 산업, 경제 등 어느 하나 내세울 게 없었고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한 때부터 낙후의 뒤안길을 걸어온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었다. 나는 결국 교육이 전북을 살리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이른바 교육 입도론을 마음속에 품게 됐다. 그런데 내가 전북대 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니 우선 전북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국적인 명문대학으로 만드는 길이 전북을 바로 세우고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북대를 전국적인 명문대 반열에 올려놓으려 혼시대 힘을 쏟아 변화와 개혁을 가져왔다. 8년 후인 2014년에 총작직을 떠날 때 전국 10위권 대학으로 안착시켰다. 국립대에서는 부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첫 만남부터 교육 전반 이야기하며 공감. 최근 전북교육이 위기라는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나도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차에 작년 가을 지인과 함께 도월 선생님 댁을 방문하게 됐다. 도월 선생님은 자택문 앞까지 나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첫 만남이었음에도 인생의 오랜 선배처럼 다정하게 자택 안으로 안내했다. 자택은 아담했지만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방대한 책을 소장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지성인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자택의 마당 한 켠에 닭장의 눈길을 끌었는데 도월 선생님은 손수 닭을 키워 막 생산한 달걀을 요리해 드신다고 했다. 도월 선생님과 나는 교육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 여러 대화 중에도 도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육은 인간현성이다 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의기투합했다. 또 오늘날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민주시민이다 라는 말씀과 대중교육의 소위어는 협력하는 인간이다는 말씀도 나의 평소 생각과 맥을 같이 했다. 도월 선생님은 교사의 자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위대한 덕성은 인간적인 사랑과 지적 열정을 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 역시 오르신 말씀이라고 무릎을 닥쳤다. 교육 철학이 없는 철학자는 시대의 사상가가 될 수 없다거나 정치혁명보다도 교육혁명이 역사의 진로를 더 근원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에선 도월 선생님이니 얼마나 교육이 돼 고민해 오셨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많은 대화를 나눈 뒤에 내가 자택을 나서기 전 선생님은 자신의 저서인 교육입국론이라는 책에 공지라는 글을 써서 내게 주었다. 교육영화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교집합을 확인했으니 같은 뜻을 가진 동지라고 서명해 준 것으로 이해한다. KTX를 타고 전주로 내려오는 길에는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늦가을 들력 풍경을 바라보며 도월 선생님과 나눈 대화를 곰곰이 곧 씹었다. 그 후 얼마 후 나는 도월 선생님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다. 교육에 대해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번에도 지인과 함께 자택을 방문하였다.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지해졌고 한국교육의 현실과 전북교육의 현실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갔다. 어느새 당초 예상했던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이상 시간이 흘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도월 선생님은 나에게 점심을 함께하자고 권하셨다. 밥상은 정말 소박해했다. 손수 키워온 달기 나은 계란을 조림으로 만든 반찬과 김치 등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다. 나 역시 소찬을 즐겨온 터여서 가을 하늘은 맑고 간간히 구름이 흐르는 청명한 늦가을 날씨에 황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도월 선생님과의 맛있는 점심은 참으로 소중한 기회로 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감사합니다.